고막을 털어라 렛츠고 토크 말 그대로 여러분의 고막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탈탈 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이분들과 신곡 토크도 해보면서 노래도 듣고 30분간 알차게 고막을 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막을 털어라 오늘의 주인공은요 소년의 청량함에 섹시가 엿보이는 문제 자체가 판타지같은 친구들입니다 썸머 캐롤송으로 돌아온 더보이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더보이즈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렛츠 더보이즈 안녕하세요 더보이즈입니다 11인조인데 오늘 4분만 나왔습니다 한 분 한 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11명 중에서 제일 잘생긴 4명이 오늘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4위를 맡고 있는 더보이즈의 에너지 막내 에릭입니다 에릭! 네 그러면 저는 3위를 맡고 있는 더보이즈 상현입니다 아 이렇게 된다면 1위가 부담스럽겠어요 아 그럼 네 2위를 맡고 있는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네 더보이즈에서 핫가이를 맡고 있는 주연입니다 주연! 아 갑자기 지금 6628님께서 현장에 계신 분이죠? 아 실물 보니까 갑자기 유부녀의 34살인 게 너무 짜증나네요 인생이란 뭘까요? 라고 이게 왜 아 왜 이 친구들 보고 왜 본인이 짜증을 낸지 모르겠어요 짜증나는 유부녀님 어디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아유아유아유아유아유 저분이 이게 짜증이 난다고 아 근데 되게 동안이신데요? 뭐랄까 이제 내가 가슴에 가슴에 슬퍼지는 거죠 갑자기 나의 그 리즈 시절을 생각하면서 자 초딩 방청객도 아주 행복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55676 누구예요 5576? 아 아 친구가 아주 저희가 지금 생방 끝나고 또 녹음을 하고 있는 건데 화요일 생방 때도 아주 신나게 막 소리를 꽤꽤 지르면서 아주 재밌게 보던 친구도 이런 문자를 남기셨네요 주연님 너무 잘생겼어요 한눈에 반했어요 사랑해요 저 친구 저 친구 주연 너 이름 뭐예요? 안녕 정지하 지하한테 주연 씨가 한마디 해줘 지하 고마워 오 달콤하다 우리 지하한테 선물 하나 뽑아주는 걸로 우리 주연 씨가 오 주처럼 우리 지하 조일 지하한테 우리 주연이 오빠가 오빠가 지하 오빠가 선물을 뽑아주... 아니 고르지 말고 이제 섞어야 돼 좋은 거 뽑아주려고 좋은 거 뽑아주려고 좋은 거 주고 싶어가지고 오빠의 마음으로 알겠지만 좋은 거 뽑아볼게 아 이거 뭐야 뭐야 뭔가요 뭔가요? 똥꼬요 항문 클렌저와 티슈입니다 잘 닦아야죠 이때부터 잘 관리를 해야 돼 지금 지하는 뭔들 좋아요 지금 피자 이런 거 보고 싶은데 의미가 중요하죠 와 올해 다른 멤버들은 이제 왔다 갔는데 2월의 멤버 현재 선우 씨가 코너에 왔다 갔죠 이미 맞아요 네 분이 마지막으로 온 게 2020년이네요 벌써 시간이 꽤죠 와 3년 만에 오신 거구나 그러네요 그때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라 네 그만해도 그때 좀 맞습니다 왕청객도 이렇게 앉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뭐 더보이즈 하면 국내외로 인기가 상당한데 상당하지 아니 제가 오늘 SBS 방금 들어오는데도 지금 SBS 로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맞어 팬분들이 지금 줄을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제 팬이에요 다 아 그러진 않은 거 같은데 면밀히 살펴봤는데 형님 팬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 이번에 또 두 번째 월드투어까지 돌았잖아요 어디 어디 좀 다녀오셨어요 그래그래 어디 갔다 왔어요 제가 뭐 일본 일본을 몇 개 도시 갔겠죠 그렇죠 많이 가고 또 마닐라 싱가포르 자카르타 방콕 동남아 쪽으로 좀 도왔네요 네 뭐 타이페이도 갔었고 굉장히 많이 갔다 왔습니다 어제 사실 아침에 한국 왔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어제 온 거예요 어제 여동이 있을 텐데 이렇게 퀄티슈 나와주셔서 고마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았어요 투어 마지막 도시가 이제 방콕이었고 8월 6일이었으니까 지금 하루 뒤에 컴백하고 지금 이틀 뒤에 퀄티슈 얼마나 바쁘니까 요금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아니 반응이 어때요? 해외 팬들의 반응은 일단은 정말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셔가지고 진짜 행복하게 즐기다 왔어요 이제 투어 돈 중에 딱 기억이 나는 나라나 팬들이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어 저는 정말 모든 도시가 다 기억에 남지만 물론 그건 전제를 언제 두고 그렇죠 그렇죠 어 저는 그 자카르타 팬분들이 정말 열정이 자카르타 팬이 그래요? 엄청 열정이 고와가지고 아 그렇구나 인성이 장난이 아니네 되게 재밌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 중에서도 자카르타가 기억이 납니다 다 이제 모든 팬분들이 다 너무 사랑스럽고 항상 감사한 분들이죠 맞아요 맞아요 4위 에릭은 어때요? 4위? 4위 에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싱가포르 싱가포르 왜냐면 또 제가 그날 사실 리허설을 하고 좀 부상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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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그날 공연을 불참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계속 마음에 남아있어가지고 너무 거기 저를 보러 와주신 팬분들께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네 다음에 가면 그때 못 보여드린 몫까지 제가 두 배로 더 해오실 것 같아요 마음에 두고 또 이렇게 잊지않고 정말 이거 따뜻한 마음이다 그러네 그러네 싱가포르 팬들한테 영어로 한마디 해주시죠 어 To the fans in Singapore I'm sorry that I couldn't be on stage that day Um Next time we visit you guys I'll do my best to give you guys The best day of your life Thank you 아 멋있다 오케이 아 영어가 뭐 이렇게 감미롭습니까? 그러니까 감미롭네 아 정말 좋습니다 역시 에릭이에요 그럼 이제 고막을 털어라 이제부터 제대로 고막터링 한번 가봐야 될텐데요 먼저 첫 곡은 아무래도 더보이즈의 신곡이 나왔으니까 신곡 한번 가봐야겠죠 홍보드리드시죠 누가 홍보 담당입니까? 네 어쩌다보니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에릭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두 번째 정규앨범으로 컴백을 했는데 다이어트곡은 립글로스이고 립글로스는 어떤 곡이냐 이제 듣기만 해도 입술이 촉촉해져서 이제 립밤을 안 발라도 되고요 진짜 노래를 들었는데 입밤을 안 발라도 되고요? 네 막 촉촉해져요 네 그리고 듣기만 해도 이제 시원해지고 그리고 듣기만 해도 이제 뽀뽀하고 싶은 오오오오오 되게 시원하고 청량하고 또 느낄 수 있는 섹시한 곡입니다 그러면 스피커를 입에다 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되면 바르는 거 아니야 아 형이 좀 그럼 바르는 거잖아요 아니 뭐 이해는 되는데 모양새가 좀 그렇네요 형이 뭐 이해는 합니다 아니 가사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맞아요 립글로스 립글로스 I want to taste your lipglose 어렵네요 에릭이 좀 다시 한 번 해주시죠 제대로 된 립글로스 립글로스 I want to taste your lipglose 오오오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요 한혜수인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독직히 하면은 립글로스 립글로스 나는 원한다 맛을 너의 립글로스 맞아 어 한마디로 이런 말 좀 그렇지만 키갈송 아닙니까 이거 그렇다 볼 수 있죠 키갈송 맞아요 여러분 키갈송이 키갈이라는 게 이제 키스를 갈긴다라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요새 요즘 친구들이 많이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야 분위기가 있구나 제가 키갈 했는데 좀 어리둥절한 분위기길래 설명 한번 해봤습니다 요곡은 누가 또 만드시고 또 작사는 또 누가 했고 네 일단은 립글로스 같은 경우에 작사는 저와 선우가 또 참여를 했고요 아 그래요? 네 사실 중간중간 많이 써가지고 어느 부분을 썼는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아 지금 떠오르는 부분은 제 랩파트가 아닌 선우 랩파트 어 네 네 부분을 제가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어떤 가사죠? 막 Tasty, Wavy, Glossy, Yeah, Summer, Got Me, Crazy, Yeah, 따라따라따다다다다 이런 거였어요 아 그 부분 뭔가 좀 약간 라임이 있네요 네 맞아요 Tasty, Wavy, Glossy 약간 Glossy 다들 좋은 단어네요 아 예 문제 아시니까 또 래퍼 선배로서 이 가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키스하면 딱 떠오르는 세 가지죠 오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도 굉장히 청양청양해요 맞습니다 이 배경이 국내가 아닌 것 같던데 어디서 혹시 촬영하셨나요? 바닷가인데? 어 시아르가오라는 섬에서 촬영을 했는데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섬이에요 시아르가오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이야 저희가 최장 기간으로 찍었어요 한 6일 정도 한 3일을 찍고 다시 마닐라 가서 공연을 하고 다시 와서 3일을 또 섬에서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찍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잘 찍겠다라는 그런 회사의 포부도 있었고 또 이렇게 비가 많이 온다고 해가지고 알 수 때문에 그리고 햇빛이 아 해가 한 5시 되면 떨어져가지고 금세 떨어지는구나 저희는 다 밝을 때 찍어야 되니까 찍어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5시 되면 해가 지면 그 뒤 시간은 뭐였어요? 다시 해가 뜰 때까지는? 뭐 자켓 촬영도 있었고 또 다른 일을 했구나 네 근데 뭐 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좀 해가 있었어야 되는 게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뮤직 뮤비에서 시종일관 좀 벗고 나오십니다 이 뭐랄까 아 훈훈하죠? 훈훈한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상현씨 에릭씨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해외에 가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오픈마인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옷을 오픈했구나 네 그래서 오픈을 하고 싶어져가지고 몸이 많이 화가 나 계시네요 평소에 저런 관리가 되니까 그죠?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상탈은 본인의 의지인가요? 아니면 회사의 입김인가요? 일단 뮤비를 찍기 한 두 달 전에 이런 컨셉이다 서핑보이가 될 거다 너네 컨셉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운동을 급하게 시작을 했어요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할 것이다 이런 걸 찍어줘요? 그냥 너네 알아서 운동을 할 사람 해라 해가지고 몇 명의 친구들이 열심히 운동을 사실 저는 좀 벗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상현이 형이 몸이 워낙 좋아가지고 이게 사실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 보면 약간 거의 헐크예요 그래서 내가 벗으면 너무 비교될 것 같다 비교될 것 같다? 사진 영상을 볼 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릭씨 벗고 싶지 않은 거 치고 오늘 단추를 좀 많이 부실긴 했어요 밖에 좀 더워가지고 근데 아무튼 벗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회사가 에릭은 또 어깨가 예쁘니까 벗으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으시네 벗었습니다 우리 제이콥 씨하고 주현 씨는 이거 주현 아니에요? 아 주현 씨인데 주현이에요 제가 그 저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이렇게 허리를 피지를 못했어요 아이 복근에 쥐가 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이렇게 막 부들부들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니 지금 표정 거의 졸린 수준인데 그렇죠 이렇게 힘을 주고 계셨구나 이제 6년차가 되면 이게 컨트롤이 됩니다 아 편안한 미소와 그렇지 않은 몸 그래 그렇지 않은 몸 괜히 더보이즈 더보이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주현 씨 상탈 장면은 뮤비에는 안 나와가지고 자켓에만 나온 거예요? 아니요 저게 이제 스틸용이에요 왜냐면 스틸 사진용으로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걸 이렇게 몇 분 동안 이러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찍기에는 유지를 오래 하고 있어야 돼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잠깐 스틸을 팍 찍어야 되는구나 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야? 우리 제이콥 씨는? 저는 네 했습니다 그래서 뮤비에도 나오고 아 나오고 나오고 사실 멋있네 제이콥도 사실 이 정도였는데 그 감독님이 아 그냥 벗어 해가지고 네 다 벗게 됐습니다 아 여기 다는 아니고 상의만 벗었습니다 상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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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벗었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하죠 네 그래요 이제 본인이 각자 생각하는 킬링 파트 한 부분씩 한번 노래를 좀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다 같이 부르기가 되게 좋은 노래여가지고 아 그래? 그럼 킬링 파트는 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오 예 All I Want Is You 네 저희가 이번 앨범 컨셉이 8월의 크리스마스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가사도 All I Want Is You 크리스마스 캐롤 같은 그런 가사가 재밌습니다 맞습니다 와 그럼 그 노래를 원곡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A Boy's Elite Glows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우리 멤버들 여기 옆에 무대에서 퍼포먼스만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네 분이지만 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 네 분의 특화된 무대거든요 맞아요 완전체는 너무 많아서 네 분의 무대는 어떨지 음악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그대의 댄스 네 beautiful smile 난 이대로 crazy over you Deep gloss, deep gloss, I wanna taste your lip gloss Pumping candy, you make it pop Deep gloss, deep gloss, 뜨거운 템피달의 gloss 녹여지는 채널, let's get that cool around Cause all I want is yours Don't you go, no man's a flavor Say all I want is yours Watermelon star, very sugar All I want is yours, lips on my lips 네 꿈만 같은 깔림에 먼저 가는 taste Deep gloss, 너의 파도 속에 휩쓸려 fallin' love Feel right, 나를 이리저리 move Don't die, 좀 읽어봐, 너만 나 set me free Hurry, dizzy, too much love, bitch 파도처럼 up, you're my milkshake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환상 같은 view Yeah,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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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o 헤어날 수 없이 더 깊이 탈핀 into you Deep gloss, deep gloss, I wanna taste your lip gloss Pumping candy, you make it pop Deep gloss, deep gloss, 뜨거운 템피달의 gloss Mocker tunic, charlotte lips 그 택콤한 lip gloss Cause all I want is yours Tropical romance flavor Say all I want is yours Watermelon, strawberry sugar Hey! All I want is yours, lips on my lips 이 꽃망 같은 끌림에 먼저 가는 기분이 좋 이 웨이 글랏이 Yeah summer grab me crazy 빼몰아치는 그 love 눈부신 감각이 덮쳐 Hey 연주가 들 la la like in it 서로에게 다 다 다 다 나빙인 전혀 so cool 젖혀든 너 나 Lip Glows Lip Glows 다 얼른 날개로 Close Sweetie jolly we make it pop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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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ep Glows Deep Glows 눈을 부시게 우린 Glows 짙어지는 떨림과 날 향한 red light Cause all I want is you Shopee girl woman's flavor Say all I want is you I want a metal strawberry sugar All I want is your lips on my lips 느껴봐 it's on my life 번져가는 tasting Cause all I want is you Love a gum cherry my glitter Say all I want is you 우리만의 Christmas summer 달콤하게 넌 lips on my lips when we're healing 노란 전부 추적에도 수 seats 아니 그 전곡을 다 나가서 퍼포먼스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조금만 보여줘도 되는데 아유 진짜 조금만 보여줘도 되는 거였어요 전곡을 다 해줘서 얼마나 부대람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도 중간에 끊어줄 줄 알았는데 안 끊어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아들 하죠 굉장히 약간 재롱장치 하는 이거 네 분이서 사실 퍼포먼스 해보신 적은 없으시죠? 없죠 즉흥적으로 그래도 잘하시는데? 그래서 멤버의 빈 공간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소중함을 다시 한번 저희는 전혀 못 느꼈어요 그죠? 우리 박장인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맞아요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겟 하셨어요 아주 너무 청량청량 그 잡채입니다 진짜 3976님께서 더보이즈 오빠들 춤추는 거 보고 놀랐어요 신기해요 어째요 팬할래요 팬 하나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3976 어디있어요? 3976 아 여기 초등학생 안녕하세요 팬인데 팬 저거는 정말 떨리는 표정이다 진짜 나만 쳐다봐 어떡하지 이런 표정이에요 이 친구 이름이 뭐예요? 이름 이름 다해 다이니 다이니 안녕 이렇게 흔들어졌어요 손을 아유 다이니 귀엽다 6357님 문자 우리 에릭 하나 읽어주실래요? 더보이즈 너무 잘생겼다 오늘 내 생일인 거 같아 주현 내가 나을 걸 항상 오픈마인드 보여줘요 더보이즈 아까 오픈마인드 얘기가 나와가지고 항상 오픈마인드 항상 오픈마인드 보여달래 네 우리 지금 에릭씨 살짝 반오픈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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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 보내신 분이 아무래도 좀 흑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규이지 아까 말씀하실 때 앨범 컨셉이 8월의 크리스마스인데 주현씨가 태어난지 얼마 안되서 개봉한 영화거든요 이게 진짜로 8월의 크리스마스 제가 제가 태어나고 보셨어요? 안석규씨 나오고 심은아씨 나오고 아니요 못 봤습니다 아 그쵸 당연히 못 볼 수 밖에 없죠 네 태어나기 전에 개봉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9일 후에 아 개봉을 했어요 9일 후에 개봉을 했더라구요 근데 이 컨셉이면 이제 나중에 한번 찾아볼만 하잖아요 네 찾아보겠습니다 활동하기 전에 굉장히 좋은 영화긴 하죠 아 그럼 완전 화제가 됐었죠 아 제가 좀 뜬금없는 얘기긴 한데 제가 더보이즈의 굉장히 빅팬입니다 정말요? 정말 뜬금없네요 갑자기 아니 뭔가 좀 말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많거든요 아 정말요? 혹시 어떤 노래 I'm the stealer 그 노래 진짜 좋아해요 오 감사합니다 전 그 부분이 나오죠 I'm the stealer That's right That's right That's right 얘가 불러서 어떤 노래인지 잘 모르겠으니까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돼요 죄송해요 I'm the stealer Yeah 심장 가득 깊숙한 곳가 That's right That's right Yeah Yeah Pull the trigger Yeah 그 노래도 좋아하고 이거는 약간 도둑 컨셉으로 너의 심장을 훔쳐가겠다 이번에 너무 청량한데 그 컨셉은 또 굉장히 또 섹시하고 멋있고 Thrillide라는 노래도 너무 좋아하고 진짜 팬인가 보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니 씨가 다른 그룹 나왔을 때도 이래요 남자 그룹한테 처음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제이콥 씨는 춤추다가 한쪽 신발이 사라졌다고 하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바뀌어진 거야 그냥? 사실 이제 저희가 뮤비가 끝나고 이제 뭔가 크레딧성으로 저희가 안무를 플레이하는 부분이 있는데 원테이크로 가야돼서 왜 그럴 수가 없어서 네 이제 마지막 테이크다 최선을 다 하자 했는데 이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신발이 날아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냥? 네 그래도 계속 해야 되니까 마지막 테이키만큼 근데 그게 제일 잘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쓰게 열정적으로 보이죠 뭐 벗겨져도 그냥 열심히 추는 모습이 그러면 그 신발이 벗겨진 건 알고도 이 테이크가 선택이 된 거예요? 어 그럴 거예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원테이크를 많이 못 찍어가지고 마지막 테이크가 제일 좋아가지고 그래도 사실 요새는 진짜 뮤직비디오도 자연스럽게 많이 찍으니까 되게 저희끼리 노는 분위기여가지고 저는 좋습니다 그걸 또 느낄 수 있었던 게 우리 더보이즈가 뮤비 찍을 때도 뭐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내기 중독이라고 들었어요 틈원들끼리? 네 내기를 많이 해요 네 뭐 어떤 내기를 해요? 일단 치우기 치우기 밥 먹은 거 치우기 아 밥 먹이 치우기 그러니까 뭘로 내기를 해요? 재밌잖아요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로 저희는 보통 11명이서 하면 나누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5대 6 이렇게 나누는데 한 명이 다 줘 그냥 근데 저희는 안 나눠요 11명이서 무조건 한 번이 끝날 때까지 가위바위보가 끝날 때까지 11인분을 치우는 거야?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좀 늦게 와서 아직 먹고 있는데 나머지가 다 먹었다 어 가위바위보를 한다 그럼 먹다가 잠시 가위바위보 하고 내가 이겼다 이겼으면 나 천천히 먹을게 기다렸다가 치워줘 이렇게 약올리기도 하고 서로 재밌네 그리고 밥도 이제 사기도 하고 저희끼리 저희끼리 밥 먹으러 나가면 이제 회사 같이 안 가고 저희끼리만 가면 그러면 이제 각자가 각자 이제 돈을 내야 돼? 각자 이제 안 나눠요 절대 안 그러고 어 그냥 무조건 다 먹은 다음에 가위바위보 한 사람 내는 거야? 한 사람 내는 거야? 11명이면 엄청 비쌀 텐데 11명일 때는 거의 없고 보통 뭐 2명이나 5명 8명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 아니 최근에 주현씨가 엄청 큰 금액 한 번 결제하셨다고 아 네 그 제가 마카오 투어를 할 때 고깃집 가서 고기를 먹었는데 고기 세다 고깃집? 네 4명이서 고기를 먹었거든요 4명이면은 야 그렇게 엄청 먹을지 적어도 3인분 이상씩 먹을 거야 그렇죠 고기 종류에 따라 좀 다른데 한번 들어봅시다 근데 이제 또 이제 밥값 내기를 해서 네 또 내기로 했어 지게 돼서 혹시 얼마인지 밝힐 수 있나요? 65만원 정도 그러니까 거기가 물가가 되게 비싸거든요 진짜 비싸거든요 그렇지 진짜 별로 먹지 않았어요 많이 안 먹었는데 네 많이 안 먹었는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그래도 멤버들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가지고 많이 안 먹었대잖아요 지금 수습이 안 되네요 수습이 안 되네요 못 먹었어요 아무튼 멤버들과 함께 좋은 시간 좋은 저녁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 중에 일시불로 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 더보이즈입니다 당연히 일시 12개월 할부 아 12개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가위바위보로만 해요 아니면 다른 거로도 내기를 해요 보통 가위바위보 해요 근데 이제 가끔 저희끼리 연습실에서 원바운드라고 국놀이 국놀이 아 떨어뜨리지 않는 거 공회 네 커피를 사거나 진짜로 회사 청소도 내기하고 그걸로 회사 청소도 멤버들이에요? 저희가 직접 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렇게 청소까지 해야지 한 번 더 할 수 있는 내기가 중독이 생기니까 중독자들이에요 중독만네 중독만네 브랜뉴 회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멤버들이 거기 소속사 멤버들이 회사 청소를 합니까? 어 제가 이제 브랜뉴 이사잖아요 이사님이시잖아요 철저히 시킵니다 오 역시 니가요? 아니요 대표님이요 대표님이요 제가 청소를 해요 아 이사 이사님이 청소를 하는구만 네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고 자기가 먹는 건 자기가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397님 주현씨 형 따라 마야로 잘 보고 있어요 저도 잘 보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보셨어요 보고 있어요 어때요 거기? 재미있었어요? 네 일단은 그 정말 미스테리한 문명을 탐구하고 굉장히 마야문명이라는 게 생소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매력있는 문명이고 또 너무나 볼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재밌게 다녀왔고요 그래도 아재 개그들을 형들이 하는 거 보고 좀 뒤에서 되게 웃고 그러더라고요 아 네 너무 상상치도 못한 정말 상상 이상의 개그를 하셔가지고 성균씨가 많이 하더라고요 성균이 형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너무나 저는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 멤버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스페인어를 아주 잘하시잖아요 네 네 hola como esta? muy bien cuante cuesta? muy rico 오 뭔가 죄송한데 자기 어필 말고 프로그램 소개요 아니 제가 무슨 얘기에요? 무슨 얘기 했냐면 뭔가 나른하고 섹시하긴 한데 맨 마지막은 뭐 이리꼭 뭐 이리한지 뭐 이리꼭 뭐 이리꼭 뭐 이리꼭 그래서 지금 우리 주현씨가 통역사 역할을 자처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차승환씨가 해주시는 음식도 맛있죠? 네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쵸 우리 차주부님 잘하시죠 진짜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되게 요리하시는 모습이 너무 엄청 열정하시더라고요 진짜 맛을 맛을 약간 스페인어로 한번 표현해 주신다면? 이게 스페인어는 그 이거를 더 많이 할수록 뭔가 좀 내가 더 감정적으로 좋을 때 좋을 때 너무 자 시간이 금방 헌빙 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에릭씨가 얘기를 좋아해요 예 야굴쥼 사랑하고 사실 야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진짜? 네 언제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중3까지 LA에서 LA 캘리포니아 팀이 야구 잘하겠다 그러면 조금 합니다 그쵸 선수 수준인데 5월의 키움 히어로 시구를 했다면서요 그러면 투구판에서 그대로 던졌겠네 네 근데 좀 엉뚱한 대로 던져서 문제였죠 야구를 했는데 진짜 잘 던졌는데 너무 긴장을 해서 연습 때까지는 진짜 사실 예전에는 120 초반으로 속에 나왔고 근데 이제 엄청 공을 안 잡으니까 폐대기 쳤구나 어디다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왔나? 근데 이제 연습을 하는데 연습 때는 이제 뭐 구속 110일까지 나오고 빠른 거예요 스트라이크 계속 던지고 했는데 이제 막상 진짜 실전에서는 제가 너무 긴장한다고 떨려 가면 올라가면 그래서 조금 엉뚱한 대로 던졌어요 아마 거기 이제 시타분이 원래 없는 줄 알았는데 계셔가지고 그분 맞췄어요? 어 만약에 반대쪽에 서 계셨다면 맞았을 거예요 좀 많이 벗어났구나 존을 아닌 아닌가 그때 이게 뉴스까지 났어요 진짜요? 네 아이돌이 이제 시구 진짜 빠르다고 났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비껴나가는 게 보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계셨던 퍼센트 선생님께서도 저한테 공 주시면서 아 너무 당황했다고 너무 빨라고 잘 던지셨다 이렇게 실전해 주셔서 그래서 잡을 정도면 포수가 잡을 정도면 괜찮아요? 아 근데 못 잡았어요 딴 데로 너무 빨라서 아 글러브 맞고 이제 지나갔어요 아 그렇구나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걸로 그쵸 아니 롯데자이언츠 하고 하는 경기였는데 그때 맞아요 맞아요 이대호 선수한테 직접 연락을 했다고 아 맞아요 알아요 개인적으로? 네 저희가 또 여기 SBS 편먹고 07이라는 골프 예능이 제가 나갔어가지고 그래서 대호 형이랑 한번 대호 형? 대호 형? 대호 형이라니 대호 형이랑 친분이 대호 알죠 알죠 또 친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랑 같이 골프 그때 예능에서 1대1로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골프 잘 쳐요? 아 뭐 잘하는 거 같습니다 아 그래요? 평균은 80대 후반으로 우와! 잘 친다 너무 잘 치는데 근데 우리 제이콥 씨는 에릭 씨 골프 실력 얘기할 때 왜 이렇게 좀 건조한 톤으로 얘기하셨어요? 네? 잘 차요 뭐가 잘 치 기준을 몰라가지고 근데 스윙하는 거 볼 때는 되게 멋있어가지고 아 멋있어요? 운동을 잘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에릭이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고했을 때 이제 대호 형한테 연락해서 형 저 여기 시고 왔는데 그때 실제로 대호 형 팬분들께서도 이제 좀 계셨어가지고 생각나서 연락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호 선수가 최강 야구에서 어저께 방송자로 4연속 홈런을 쳤더라고요 한 게임에서 그러니까 자 야구를 물어보는데 이대호 선수한테 물어보다니 네 일단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에릭요 짧게 더 보이즈 상현, 제이콥, 주연, 에릭과 함께 했습니다 고털 어떻게 방송 어떠셨어요? 우선 선배님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아유 즐거웠어요 다음번에도 자주 나오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완전체로 또 한번 보시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현씨가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 읽어주세요 그래요 그래요 네 9117님이 더 보이즈 립글러스 이번 신곡도 역시 대박 느낌이에요 왜 더 보이즈 더 보이즈 하는지 알겠어요 중독성 있는 사비 무더운 여름 상큼함으로 강타에서 시원하게 날려주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중독성 있는 사비 여기서 사비는 후렴을 얘기합니다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봐 네 한 명씩 인사 안 하신 분들도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도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사촌 누나의 MP3의 파이를 다 다운받아서 음악 듣고 그랬었는데 딱 돌리다 보니까 이제 막 컬트쇼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즐겨들었었는데 이렇게 오늘 나오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요 네 무더운 여름 저희 더 보이즈 립글러스와 함께 시원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웰 리코 웰 리코 제이콥도 네 오늘 이렇게 편하게 나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었고 언젠가 빠른 시원의 완전체로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이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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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릭 네 오늘 와서 너무 재밌게 그냥 수다 떨다 가는 것 같고 저희 더 보이즈가 또 진짜 오랜만에 좋은 앨범으로 또 타이틀곡 립글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곡도 엄청 좋으니까 오늘 귀갓길에 한 번씩 다 들어주시고 네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더 보이즈였습니다 새우먼 대박나시길 바라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자가 나왔습니다 네 읽어줘야 되는거죠? 네 무조건요 네 읽어주세요 3376님께서 놀토에 나오는 한혜씨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만나보게 되어서 너무 반가워요 라고요 네 한혜씨 팬이 한 분 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급하게 억지로 밀어넣었어요 더 보이즈 감사드리고요 한혜씨 네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같이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땡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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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